전화의 전쟁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제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한 사고 방식부터 버려야 돼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예민한 대외인식, 징비정신, 그리고 전략적 마인드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훗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명길이 비겁자라는 오명을 무릅쓰고 청과 협상을 벌여서 호위되어 있던 남한산성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최악의 순간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달려갔던 그의 책임감과 희생정신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학기 지성학 운영교수를 맡고 있는 교육학과 서은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역사는 곧 미래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죠. 과거의 실수를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하고 또 과거에 성공했던 사례는 이 사례를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역사는 우리 현재 인생에서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우리 명지대학교 한명기 사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명기 교수님은 이제 병자호란 임진왜란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특히 베스트셀러였던 역사 평설 병자호란의 저자이시기도 하신데요. 저는 JTBC 차이나는 클래스나 EBS 등에서 병자호란에 관한 강연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한명기 교수님을 모시고 최명기과 병자호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한명기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천대 지성화 프로그램에 제가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저런 주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보면 인문학이고 조금 범위를 줄여보면 역사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를 보신 교수님께서 역사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보다 나은 상황으로 만드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일정한 상상력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 위기 극복의 리더십 부제는 병자호란과 최명기를 중심으로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죠. 몇 년 전에 나와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던 영화 가운데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브로마이드의 일부입니다. 김윤석 배우가 연기한 김상원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하단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최명길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딱 정립되어 있죠. 그러면 왜 영화 브로마이드에서 최명길과 김상원을 대비를 시켰을까 자 이 두 사람이 가장 본격적으로 활약했던 시기는 17세기 초 정확히는 1630년대입니다. 1630년대라고 하는 시점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 30년쯤 지나서 조선사회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어느 정도 후유증을 극복한 상태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시 압록강 너머 만주라는 지역에서 청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떠올라가지고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이 14세기 말부터 하늘처럼 섬겨왔던 명나라를 위협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늑대가 사라지고 나니까 고랑이가 나타난다. 임진왜란이 일본이라는 늑대에 의해서 조선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던 사건이었는데 이제 이 늑대가 사라져서 어깨 좀 펴고 편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30년쯤 지난 직후에 어쩌면 일본보다 더 골치 아픈 고랑이 같은 청나라가 등장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을 사는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조선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 특히 사대부 양반이라고 불렸던 지배층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이나 혹은 청나라를 구성하는 만주족이나 혹은 몽골족이나 혹은 거란족은 이 중국의 한족과는 근본적으로 틀린 오랑캐들이다. 오랑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육의 내용에 따르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짐승 같은 존재로 조선 지식인이나 지배층들이 오랫동안 비하에 왔던 그 청나라가 명나라를 이길 듯한 기세로 만주지역에서 떠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까지 위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지식인들은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지 않았지만 장차 조선을 침략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바로 그런 위기의식이 극도로 고조되었을 때가 정확히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1636년 그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 봄부터 조선 조정에서는 앞으로 청나라의 침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조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상원으로 대표되는 대다수의 조정 신하들과 지식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나라 저 만주족은 인간이 아닌 짐승 같은 오랑캐이기 때문에 우리 문명국 조선이 쟤들과 타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명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조선이 문명국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쟤들하고는 타협 없이 최악의 경우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된다. 맞서 싸우자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명길 얘기는 조금 달라요. 최명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상원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진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조선이 청나라의 군사력을 당해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없어요. 그러니 섣불리 청나라와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청군이 득달같이 한양을 향해서 서울을 향해서 달려 내려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최악의 경우 임금도 치욕을 겪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액궂은 백성들이 도마 위에 고기가 되는 고통과 비극에 휘말릴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지금 조선이 이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 청나라하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침략을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역사에서는 김상원이 주장하는 이런 청나라와 싸우자는 강경한 입장을 척화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척화파라고 부릅니다. 척화라는 말은 오랑캐와 화친, 나가서 평화를 배척한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 최명길 등이 주장하는 이 청과의 타협론, 이거를 주화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최명길 같은 사람을 뭐라고 읽혔냐 하면 주화파라고 부릅니다. 날이 없게 황송하오나 세자조아를 볼모로 보내지 않으면 화친은 없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지금 화친을 하지 않으면... 전하! 그런 낭득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목을 베시옵소서! 세자조아를 오랑캐에게 바치라는 자들이 과연 누구의 신하이옵니까? 세자조아가 아니라 이들의 목을 잘라 적들에게 보내셔야 하옵니다. 그리하면 오랑캐들이 다시는 이런 참남한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전하. 성 안팎의 군사들에게 결전의 의지를 보이셔야 하옵니다. 참 검으로 하는 것이 정령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세자조아를 보내지 않으시면 저들이 더 큰 요구를 해올까? 신은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지금 세자조아를 보내시면 오랑캐들이 전하를 엎수히 여겨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나라의 위협이 엄청나게 고조된 상황에서 조선이 장차 청나라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이른바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양단의 길에서 결국 최종적인 결단은 왕이 내려줘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 영화를 보셨던 분도 있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왕, 인조로 누가 나왔었습니까? 박해일 배우가 인조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인조는 최명길의 입장과 김상원의 입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인조도 사람인 이상 양쪽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조정신하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걸 따져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냉정하게, 엄밀하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당시 조정신하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김상원의 주장인 척화론에 동조하는 사람이 한 98명 그리고 주화론에 동조하는 사람은 고작 한두 명이었어요. 그러면 인조도 사람인 이상 어느 쪽 입장으로 기울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조라고 하면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십상이겠어요? 척화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그리고 실제로 인조는 1636년 청나라 사신이 와서 자신들이 이제 황제국이 되었다고 통고를 하고 이 조선의 거취가 훨씬 어려워졌을 때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청나라 대신 명쪽의 손을 들어주는 말하자면 척화론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몇 개월 뒤에 저들의 침략이 시작되었고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병자년에 일어난 오랑캐의 난리라고 해서 병자호란이라고 부르죠. 이 영화는 바로 그 당시 아픈 역사를 상당히 잘 클로즈업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즉,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외교의 길로 갈 것이냐라는 양단의 선택 앞에서 조선은 고민하고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거 역사를 오늘날의 현실과 그냥 평행선상에서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역사적이지 않고 때로는 상당히 무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역사가 어쩌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우리에게 드러낼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병자호란과 최명길 관련 리더십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데 오늘 2023년의 한국은 또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 이걸 한번 역사와 현실 사이에 대화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미국에서 발행되는 대표적인 외교 관련 월간 잡지 중에 이 Foreign Affairs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보시면 저 바이든과 시진핑 사이에 분열된 세계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미국의 Cold Wars 냉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러분 원래 냉전이라는 말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서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이 폐망했을 때 이제 세계 주도권을 쥐게 된 미국과 소련이 장차 세계 패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던 것이 바로 냉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밑에 있는 두 사람은 1945년 2차 대전 끝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당시 소련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였던 스탈린입니다. 그리고 왜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 잡지 중에 하나인 포린 어페어스가 저런 사진을 표지로 썼을까요?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지만 지금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른바 패권 다툼이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모두랑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사사건건 모든 현안에서 부딪힌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한국의 입장은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현실을 아까 제가 그대로 대입해서 비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아까 왜 떠오르는 강대국 청나라와 기존의 패권국 명나라 사이에서 조선이 결국 고민하다가 어떤 선택의 기로로 내몰려서 병자호란을 당했던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과거와 현실이 어찌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청나라가 지금의 중국이고 그 당시에 명나라가 지금의 미국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 규모에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거를 동아시아 차원으로 조금 집중해서 보면 또 이런 장면이 펼쳐져요. 우리가 2020년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인류 전체의 과제를 안 왔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겁없이 마스크도 안 쓰고 강의를 하는 걸 보면 코로나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아마 올 연말쯤 되면 코로나에서 졸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중 패권 경쟁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더 곤혹스럽게 하는 사건이 작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아시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에서 수천 키로 떨어져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 한반도와 무슨 상관이 있고 저게 미중 패권 경쟁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사라져버렸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죠. 원래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된 게 1991년이에요. 그런데 1991년부터 94년까지 3년 동안 우크라이나에는 세계 3위 수준의 엄청난 양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왜? 구 소련 시절에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미국이나 러시아, 영국 이런 나라들이 1994년 무렵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크라이나의 내부 정세가 불안한데 저 핵무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게 만약에 테러 집단의 손해라도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1994년에 여러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라고 아시죠? 이 부다페스트에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그리고 벨라루스라고 있습니다. 이 여섯 나라의 대표가 모여요. 모여서 회의 끝에 어떤 합의를 했냐면 이런 합의를 해요. 우크라이나가 자기 나라에 있는 핵무기를 전부 러시아에게 반납을 하면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책임지고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주권과 영토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각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거를 국제정치에서는 부다페스트 의정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1994년이에요. 그러니까 1994년에 이 의정서가 체결됐으니까 작년 2022년이면 28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 잉크가 다 말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물론이지만 이 북의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핵을 끌어안고 있었으면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쉽게 칠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 우리 북도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요즘에 북한이 걸핏하면 미사일 쏴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이른바 확장 억제라는 걸로 그를 견제하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핵실험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을 이미 갖고 있는 나라가 왜 핵실험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핵을 경량화, 소형화시켜서 이른바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했을 때는 여러분이 뉴스나 방송에서 많이 봤겠지만 러시아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한 달 정도면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했고 또 유럽 국가들이 막대한 경제 군사적 원조를 계속해 주니까 푸틴이 원했던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압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푸틴은 자꾸 어떤 초조함에 빠지냐면 이 국면을 한꺼번에 바꿔버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전술핵무기를 사용해서 우크라이나의 도시 한 곳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우리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런 유혹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아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을 북도 자꾸 전술핵무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싸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미국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대외정책을 현실에 입각해서 보자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나라는 중국이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야 될 국면에 러시아를 다시 견제해야 되는 새로운 상황이 야기되어 가지고 이 중국 견제에 문제가 생겼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끌어모아서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봉쇄하려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고 또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히 미묘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대외적인 환경은 날이 갈수록 상당히 어쩌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치닫는 일 이것만은 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저기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안미경중이라고 여기 보이십니까? 한 번 보이시죠? 요즘 대학생들은 한 번 공부를 잘 안 해서 이거 뭐라고 썼냐 물으면 그냥 서슴없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안미경중이라는 말은 저게 원래 사자성어에 있는 말도 아니에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려왔던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미국의 안전보장 우산 아래서 날이 갈수록 세계 공장으로 커져갔던 중국하고의 교역에서 해마다 수백억 달러씩 무역 흑자를 내면서 한국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번영을 유지해왔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조선 말처럼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어요. 그리고 군사력도 6, 7위권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약소국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미경중이라는 프레임은 최소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아주 잘 굴러가거나 안정되어 있는 패턴에서 저게 실현될 수 있는 거지 미국, 중국이 사사건건 대립을 해서 중간에 있는 한국에게 니들 어느 쪽 편에 설 것이냐라고 노골적으로 선택을 강요하게 되면 더 이상 저 안미경중과 같은 프레임은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병자호란 당시처럼 청이냐 명이냐라고 하는 노골적인 선택의 기론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도 인간 세상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하니까 비슷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말하자면 중견국가로 성장한 한국 앞에 다가오는 지정학, 지경학 리스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던 이 과거 병자호란 당시의 조선과 그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최명길이라는 인물의 행적 그리고 리더십을 살펴보는 것은 결코 이게 과거 완료가 아니라 우리 현실을 비춰보고 미래를 위한 거울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 경험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현실을 한번 비춰봤습니다 이제 최명길과 병자호란 얘기를 역사로 돌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국제관계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일정한 패턴, 법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네 글자 앞에 안 보이시죠? 뭐라고 썼습니까? 독배수적 이 복자는 여러분 배복자라고 아시죠?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복부 비만할 때 그 복자 그리고 배는 뭐냐면 등배자예요 그래서 복배수적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배쪽과 등쪽 그러니까 정면과 배후에서 적을 맞이한다 이 말은 앞에도 강적, 뒤에도 강적 이런 뜻이에요 굳이 여러분에게 동아시아 지도를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한반도 앞에 거대한 중국 대륙이 위치하고 있고 동해바다 쪽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군사력이 만만치 않았던 일본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복배수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강도를 높여가지고 사면수적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하늘에서 이렇게 들어올려서 어디로 갑자기 이사가기 전에는 우리가 저 조건 자체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지난 한 600년 동안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일종의 법칙성 같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의 입장에서 한반도 주변에 있는 중국 대륙이나 일본 열도 혹은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에 기존의 역관계의 변화가 생겨서 새로운 강국이 떠올라서 원래 있던 패권국에게 도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한반도 역시 어김없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강의 처음에 결국 병자호랑이란 전쟁이 좀 심하게 말하면 명이냐 청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그 전쟁을 우리가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임진왜랑 병자호랑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공통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주변 국가에게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전쟁을 당했다라기보다는 때로는 우리 의지나 의사와 관계없이 주변 국가들끼리의 힘의 교체 과정에서 한반도에게 떠오르는 강대국과 기존의 패권국이 서로 자기 편에 붙으라고 줄서기를 강요할 때 어하다가 휘말려서 일어나는 전쟁이 임진왜란부터 러일전쟁까지예요 그렇다면 때때로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취약한 지정학적 조건에 있다고 하면 이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의 입장,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앞으로 살아남고 지금까지의 번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우선 예민하게 바깥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주의 깊게 살피는 그런 대외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징비정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징비 유성용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끝나고 쓴 회고록 중에 징비록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빚자는 과거의 잘못이라는 뜻이고 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반성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징비 그러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 이게 징비정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선시대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조금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지만 현대감각으로 치면 전략적 마인드 전략적 마인드 아까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오늘날 대한민국은 옛날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약한 나라는 아니고 세계 9위나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군사력에서도 상당히 성장한 중견국가가 됐다 저는 강의할 때 어떤 비유를 드냐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중고등학교 학급으로 치면 반에서 한 9등 정도 하는 아주 견실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옆에 와서 찝적거리는 애들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다 반에서 1등, 2등, 3등, 4등이에요 그럼 여러분 9등짜리가 1등, 2등, 3등, 4등으로부터 동시에 찝적거림을 당하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거를 벗어나기 위한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돼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변기에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민한 대외인식, 징비정신 그리고 전략적 마인드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몇 개 보시면서 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간단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자호란은 1636년에 일어났는데 그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앞에 역사, 전사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임진왜란이에요 여러분 암기 능력은 상당히 탁월하시죠? 임진왜란은 몇 년에 일어났습니까? 제가 탁월하시죠?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침묵을 지키시네요? 몇 년에 일어났어요? 1592년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냐 바로 임진왜란 수십 년 전까지 분열되어 있던 바다 건너 일본 열도에서 이 분열이 종식되고 통일 세력이 나타났는데 그 통일 세력의 대표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자가 아주 고약한 자였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쭉 여러분에게 훑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1587년에 분열되었던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그런데 1587년에 이자가 일본을 통일했을 때 일본의 분열이 몇 년이나 지속됐냐 거의 100년이 넘었었습니다 대충 1477년대부터 일본은 전국시대라고 불리는 분열 시대에 서로 지역의 강력한 군사 세력들이 자신이 통일하겠다고 그야말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최종 승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된 겁니다 그러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분열된 일본을 통일했으니까 1차 목표는 달성했다 나의 다음 목표는 중국을 정복해서 내 이름을 천하 후세에 날리고 싶다 이런 망상을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자의 망상을 욕할 수는 있지만 저런 자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중국의 당시 명나라로 쳐들어가려면 육지를 통해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는 거겠습니까 부산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타고 압록강까지 간 다음에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1587년 이후에 88년부터 뻔질라하게 조선에 사신을 보내서 조선을 을러댑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중국의 명나라가 제일 세다고 믿고 있지 그런데 우리 일본이 통일되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중국 못지않게 커졌으니까 너희들 중국 편 그만들고 누구 편 들어라? 일본 편 들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군대가 중국으로 갈 수 있게 너희들 조선이 앞장서서 가이드노릇을 하든지 그게 싫으면 우리 군대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빌려달라 이런 황당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까지 명나라하고 특수하게 군신관계를 맺었던 데다가 일본을 저 동해바다 끝자락에 있는 오랑케 섬나라라고 멸시했던 조선이 보기에는 이건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거부한 겁니다 그러자 히데요시가 1592년 음력 4월 13일 2만 명의 선발대를 부산 앞바다에 상륙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반도에 대한 침략에 나선 겁니다 저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점잔을 빼는 건지 이 쉬운 질문에도 답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질문이 좀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요?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당시 조선과 일본의 군사력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무래도 외란이 이전에 100년 가까이 자기 나라에서 밤낮 없이 전쟁을 벌였던 자들이니까 전쟁은 하면 할수록 군대의 기량이 닦일 것이고 무기도 새로운 것을 도입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조총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실전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은 저 초전에 일본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정규군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한반도 지도 위에 굵은 화살표 방향으로 일본군이 쭉쭉쭉 저 중국 대륙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4월 13일 날 부산에 상륙했는데 거의 4월 말 5월 초가 되면 한성 서울에 들어왔고 6월 달에 평양 그리고 7월이 되면 저 경성을 지나서 두만강 입구까지 일본군이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도에 나타난 굵은 화살표 방향으로 일본군의 진격 기세를 보면 조선이 곧 망할 것처럼 보일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옛날 역사에서 배우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활약을 했고 또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하고 싸우면서 조선이 망하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조선에서 이렇게 일본군이 무서운 기세로 만주 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중국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역시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상당한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중국 관리들 명나라 관리들은 만약에 조선이 일본군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일본군이 압록강 건너서 중국 땅으로 들어올 것이고 특히 만주라는 지역은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이 없어요 그냥 쫙 펼쳐진 수수밭이나 대평원 지대란 말이에요 잘 훈련되고 실전 경험 풍부한 데다가 조총이라는 신무기까지 갖고 있는 일본군이 만주 벌판으로 들어와 버리면 명나라가 제 아무리 동아시아 최강국이라고 할지라도 일본군을 평지에서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려면 명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선을 도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원군이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한 거죠 위기에 처한 조선을 도와서 구원하기 위한 군대 이게 원군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여기 만주라고 하는 압록강 넘어 지역에 있는 명군이 대거 조선에 들어와서 일본군하고 거의 7, 8년 가까이 한반도에서 싸우는데 이 만주라는 지역에는 한족들만 살고 있는 데가 아니라 원래 누구의 근거지냐 여진족, 만주족의 근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거지에 있던 명나라 군인들이 조선 땅에 들어가서 일본군하고 싸우면서 요즘 말로 치면 한눈을 판 거예요 그래서 저 만주 지역의 여진족들에 대한 한족들의 통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 만주족의 새로운 리더였던 누루하치라고 하는 자가 명나라가 조선에서 한눈 파는 사이에 자기 주변 지역의 부족들을 통일해서 여러분, 저기 제가 대충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이 만주 지역의 새로운 국가가 등장을 한 겁니다 저 국가 이름이 뭡니까? 후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은 일본의 침략으로 7년간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했을 때는 어떤 기대를 가졌냐 이제 일본군이 물러갔으니까 우리 허리 좀 펴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그 기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늑대가 사라지고 나니까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일본은 바다 건너로 물러갔는데 조선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저 후금이라는 여진족의 새로운 국가에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명나라는 조선에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니들 조선이 일본군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만주 지역에 있던 명군을 조선에 들여보내는 바람에 만주 지역에 힘의 공백이 생겼고 그 힘의 공백을 틈타서 누르와치라는 자가 후금이라는 독립 국가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우습게 보기에 이르렀으니까 조선디들은 임진왜란 때 우리가 도와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누구랑 싸워줘야 되겠다? 후금이랑 싸워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명나라 입장에서는 후금을 건국한 여진족도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조선도 다 개들이 보기엔 오랑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오랑캐를 견제할 때는 또 다른 오랑캐를 이용해서 그들을 활용한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재이 잘 아시네요 한번 나와서 써보실래요? 너무 잔인한 질문인가요? 자 그래서 이재이 차원에서 명나라는 조선과 후금 사이에서 조선을 후금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조선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아니죠 우선 후금의 위협 자체도 크지만 자칫 명나라가 시키는 대로 저 이재이 정책에 그대로 순응하다 보면 조선이 원하지 않게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도상에서 또 뭘 하나 읽어낼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저렇게 구도가 되면 어떤 나라의 몸값이 또 올라갈까요? 조선 입장에서 일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에 쳐들어와서 죽이고 다치게 하고 잡아가고 심지어는 멀쩡한 사람의 귀나 코까지 베어가는 아주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런 참혹한 경험을 했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임진왜란 끝나고 나면 일본은 영원히 쳐다보기도 싫은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그래서 일본하고는 전혀 이제는 관계를 맺으려고 덤비지 않는데 그런데 조선이 지금 저 후금하고 명 쪽에다가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일본이 임진왜란 때처럼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은 후금하고도 싸워야 되고 일본의 침략도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망하는 첩경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의 그 원한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선통신사라고 들어보셨죠? 조선통신사라고 불리는 일본의 사신을 보내서 일본을 다독거렸던 이유가 저런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중국 대륙 쪽하고 한반도하고의 관계가 안정되지 못해서 긴장관계에 처했을 때는 최소한 일본하고의 관계는 좋거나 현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역도 성립돼요 일본하고 관계가 나빴을 때 대륙하고의 관계까지 나쁘면 끼어 있는 한반도는 중간에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조선이나 명나라 편이 아니었어요 누르와치가 죽고 그의 여덟 번째 아들이었던 이자 홍타이지란 자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최고 권력자가 됐을 때 후금의 힘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뭐라고 바꿨습니까? 청이라고 바꿨어요 대청제국이라고 아예 이제는 명나라고 맞먹으려고 덤볐어요 이렇게 되면 조선 입장에서는 점점 더 명과 청으로부터 받는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은 청에게 밀리면 밀릴수록 조선을 이용해서 청을 견제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고 또 청은 청대로 명하고 최종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이 자신의 뒤통수를 칠까 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으니까 니들 최소한 중립을 지키거나 우리 편이 되라고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사태가 아까 왜 최명길과 김상원이 1636년에 저렇게 힘이 커져서 명까지 무시하고 있는 청하고 관계를 조선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절대적인 배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1636년 조선은 선택의 기로에서 원하지 않았지만 98대 2 정도의 비율로 척하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결국은 청하고 적대의 길로 왜? 청은 오랑캐이고 인간이 아닌데 그래도 명나라는 중화인 한족인 데다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런 은인으로서의 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명적으로 기울어지는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러자 그해 겨울 압록강에 얼자마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조선으로 밀려와서 전쟁이 터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도 보신 적 있죠? 최종병기 활이라고 이것도 상당히 수작입니다 저희 보면 만주족 복장을 한 청군 선발대가 압록강을 건넌 것이 12월 9일이었는데 서울 변두리 지금 저기 은평구 녹번동까지 달려 내려온 게 12월 14일이었어요 여러분 압록강에서 서울까지가 대략 한 450km가 넘는데 이 거리를 5일 만에 내려온 겁니다 5일 만에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해서 서울까지 428km를 올라오는데 한 17일 걸렸는데 청군은 그보다 조금 더 먼 거리를 5일 만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 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보다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 조선의 군사력은 더 약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당시 척하파든 주하파든 청군이 유사시에 침략하면 청나라는 육지에서는 잘 싸우지만 바다에 약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섬인 강화도로 들어가서 바다를 방파제에 삼아서 청나라에게 맞서면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조나 조선조정은 청군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강화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얘기하면 깁니다만 청나라는 기습 공격을 한 데다가 진격하면서 조선의 통신망을 차단해 버려가지고 조선은 청군이 침략한 지 3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침략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이 강화도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면 한강변에 나가서 배를 타고 일단 난지도를 거쳐서 쭉 가면 김포라는 데가 나와요 김포에 도착하면 바닷배로 갈아타고 강화도에 상륙하는 게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침략한 게 12월 9일, 14일 이 무렵이라고 했으니까 계절로 침은 언제입니까? 한겨울이니까 한강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결빙이 돼서 얼음덩어리가 둥둥 떠다녀서 강화도로 가는 배를 좀처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조나 조정이 강화도로 들어가려면 일단 김포까지는 육로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제 그거를 간파한 청군 선발대가 김포로 가는 길을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조는 12월 14일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나서 강화도로 가겠다고 창경궁에서 출발했어요 여러분 창경궁이 어디냐면 지금 저기 대항로 서울대병원 옆에 있는 군거리 창경궁입니다 거기서 지금 숙례문 앞에까지 강화도로 가겠다고 나왔는데 거기서 강화도로 가는 길이 청군에 의해서 차단됐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거기서 완전히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로 치면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요 강화도 가는 길은 막혀버렸고 청군은 아까 어디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녹본동까지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녹본동에서 숙례문까지 청군이 달려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지하철을 타도 20분이면 오죠 녹본, 홍제, 무학제, 독립문 거기에 경복궁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처럼 기동력이 뛰어난 애들은 20분 거리 안에 인조가 공격 대상이 된 거예요 인조를 수행했던 신하들 중에 100명 가운데 98명이 청나라하고 목숨 걸고 싸우자고 주장했는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수도 한복판에서 싸우기는 커녕 왕이 최악의 경우 공격을 받거나 포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누가 나서냐 최명길이 나서는 겁니다 당시 최명길은 2조 판서였어요 2조 판서는 요즘 개념으로 치면 인사담당 최고 책임자입니다 최명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하, 전하께서는 제가 청나라와 전쟁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제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청군하고 허살한 발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지금 한양 한복판에서 전하께서 청군의 공격을 받게 생겼습니다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는 늦었고 전하께서 혹시 허락하신다면 제가 청군 진영에 가서 왜 갑자기 쳐들어왔는지를 따지면서 시간을 한번 끌어볼 테니까 어차피 지금 강화도 가는 길은 끊겼고 대신 남한산성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다니는 가천대학교에서 남한산성은 굉장히 가깝죠 바로 역사적 장소입니다 그러자 인조는 그 순간 감격한 거예요 98%의 척하파가 청나라하고 무조건 싸워야 된다고 주장할 때는 나름대로 뭔가 대책이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전쟁이 터져보니까 강화도로 들어가기는 커녕 싸워보기는 커녕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공격밖에 생겼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청나라하고 적대관계를 유지하면 안 된다고 강조해서 이 척하파들에게 비겁자로 몰렸던 최명길이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적진에 가서 시간을 끌어보겠다 이겁니다 누굴 위해서? 나, 내가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엄연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 선발대 애들이 최명길 저자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왔다고 판단하는 순간 최명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인간의 근원적인 본질과 그 사람의 본래의 특징은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는 잘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납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한 인조가 최명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경이 혼자 적진해가면 너무 위험하니까 내가 내 경호원 20명을 일종의 보디가드로 붙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최명길이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자기 보좌관이랑 보디가드 20명, 전부 22명이죠 22명이 지금 무학재 쪽으로 가려고 숙례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인조가 붙여준 경호원 20명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적진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최명길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수행원 한 사람만 데리고 청군 진영에 가서 7시간 가까이 청군을 거기에 멈춰놓는데 성공을 했고 바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인조는 이렇게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인조나 조선조정은 전부 유사시에 강화도로 가는 걸로 매뉴얼을 짜놨다가 청군이 너무 빨리 진격해오고 이 길이 끊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거니까 여기는 제대로 된 전쟁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죠 우선 병력은 1만 명 정도도 안 됐고 또 1만 명 정도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저장된지 살펴보니까 한 45일 지나면 식량이 고갈됩니다 거기에 12월 14일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양력으로 치면 1월 중순이잖아요 그럼 겨울 추위가 어떻겠습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요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겨울 추위가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심심하신 분들은 올해 겨울 돌아오면 저 남한산성 위에 올라가서 우통 벗고 1박 2일 서 있어 보세요 방안복이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에도 나왔지만 빈 쌀가만이 한 장씩 등에다가 걸친 채 보초을 하고 밤새도록 서 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온몸에 동상이 번져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손과 발을 자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사가 속출합니다 말하자면 남한산성은 서울 주변에 저런 훌륭한 요새가 없지만 아무리 훌륭한 요새도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그게 요새가 되는 거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춥고 고립되고 배고픈 곳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조는 최명길 덕분에 여기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청군이 포위해서 길을 끊어버린 상태에서 지원군까지 사라지니까 여기서 딱 47일을 버티다가 1636년 1월 30일 그러니까 2월 한 29일 무렵 됐겠죠 이때 여러분 저기 롯데월드하고 석촌호수 그 어디쯤으로 추정되는 삼전도라고 하는 나루터에 내려와서 청나라 황제에게 저렇게 무릎을 꿇고 치욕적인 항복을 하면서 병자호라는 일단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병자호라는 상당히 치욕적이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전쟁이라는 인상이 강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남한산성에 들어간 그 이후에도 최명기를 비롯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청군 측과 연락과 통신 왕래를 유지하면서 조선이 최악의 상황으로 망하지 않게끔 교섭을 벌였기 때문에 그나마 조선이 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를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지고 이후에 평화 조건이 체결되게 돼요 그런데 조선이 저기서 변변하게 저항을 못했지만 항복은 했지만 영토를 청나라에게 떼어주지도 않았고 또 인조가 청나라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종일관 청나라에게 전혀 지금 현실적으로 저항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저항해봤자 백성들의 피해만 더 크고 최악의 경우에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주화론으로 협상을 밀어붙였던 최명길 덕분에 그나마 나라가 유지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최명길 리더십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왕을 위해서 최악의 순간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달려갔던 그의 책임감과 희생정신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조선시대 사람이지만 요즘 감각으로 봐도 결코 밀리지 않을 정도의 유연한 감각과 전략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죠 왜 최명길은 98명의 신하들은 청나라하고 무조건 싸우자고 주장을 했는데 저 사람은 독특하게 왜 청나라와 화평하자 협상하자라고 주장했을까 자 이 사람은 조선 지식인들이 대부분 공부했던 성리학자였지만 아주 특이하게 양명학도 깊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리학과 양명학을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는데 양명학은 성리학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 상대방의 존재를 엄격한 명분, 의리 혹은 도덕 가지고 재단하지 않습니다 아까 김상원 같은 척합하는 저 청나라 오랑캐는 인간도 아니고 짐승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쟤들과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양명학적 사고에 익숙했던 최명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비난하지만 쟤들도 노력을 하고 그 노력에 하늘의 운까지 더해져서 쟤들에게 맞는 시대가 오게 되면 쟤들이 명나라를 이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력으로 막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오랑캐이기 이전에 청나라의 만주족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고 인식을 해주는 그런 유연함과 탄력성이 이 사람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외교를 이끌어가게끔 만든 그런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에게 또 주목되는 게 뭐냐 여러분 그 병자호란의 최대 비극은 뭐냐 하면 왕이 삼전도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항복한 것도 비극이지만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47일간 포위한 동안에 서울 이북 지역에서는 조선 백성들이 청나라 군인들에게 완전히 도마 위에 고기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대충 10만 명 가까운 조선 사람들이 병자호란 때 청군에게 끌려가지고 심양으로 잡혀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겨울의 끝자락에 한양에서 심양까지가 대충 700km예요 여러분 어떻게 갔을까요? 비행기 타고 갔습니까? 차 타고 갔습니까? 걸어갔어요 서로 자기 몸을 묶은 상태에서 700km를 걸어가려면 며칠 걸릴까요? 90일쯤 걸립니다 그 90일 동안 얼어죽고 굶어죽고 맞아 죽은 사람들이 속출해요 그게 어쩌면 병자호란이 남긴 최대 비극인데 최명길은 일찍이 그거를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인조와 척합하는 청나라와 싸우자고 주장을 했는데 막상 개들이 쳐들어올 때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금세 다 반납하셨습니까? 여러분 강화도로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강화도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다를 방파제로 해서 청군에 공격해서 안전할 수 있지만 강화도라는 조그만 섬이 조선 인구 중에 몇 프로나 수용할 수 있겠어요? 아마 1% 수용하기도 어렵죠 그러면 왕과 신하들 그리고 왕실 가족들은 강화도에 들어가서 안전할 수 있지만 육지에 남아있는 99%의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니들이 알아서 죽던가 살던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최명길은 일찍이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인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전하, 진짜 청나라랑 싸우고 싶은 생각이 진심이라고 하신다면 강화도로 들어갈 생각부터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청나라가 조선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면 압록강을 건너서 맨 먼저 상륙하는 데가 의주잖아요 최명길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앞장설 테니까 청나라랑 싸우겠다는 것이 진심이시면 조선의 정해병력을 데리고 압록강변에 의주로 갑시다 그래서 거기서 청나라하고 목숨 걸고 한 판 치열하게 싸워봅시다 그럼 여러분, 조선이 군사력이 부족하니까 압록강변에서 싸우더라도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치지만 그런데 똑같이 지더라도 압록강변에서 지는 거하고 청군이 서울까지 통과해서 남한산성까지 포위한 상태에서 지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압록강변에서 지면, 이게 상상을 좀 발휘하면 거기서 그냥 항복하고 청군은 강 건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까? 10만 가까운 민간인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비극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를 움직이는 관리나 공직자들은 최소한 두세 단계 앞에 상황까지도 미리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상상력이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최명길은 당시 굉장히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쟁이 끝나서 청나라에게 결국 복속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실사구시했다 여러분 실사구시라는 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철저하게 현실의 바탕을 두는 것을 실사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청나라, 만주족, 일본, 외족, 몽골족, 고란족은 오랑캐라고 배워왔던 조선의 분위기에서 청나라하고 타협하자고 주장했던 최명길은 비겁자이자 아주 매국노 같은 인간으로 욕먹기 십상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남한산성에 포위된 상태에서도 청나라와 협상을 해야 그나마 나라를 보존할 수 있고 청나라의 가혹한 조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 우리 모두 여기서 죽읍시다 왕부터 신하까지 전부 청구를 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죽으면 후세의 역사가 우리를 평가해 줄 거 아니요 그런데 최명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 나라를 살릴 수 있는데 왜 왕부터 백성 신하들까지 다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비겁자 매국노라고 하는 오명을 무릅쓰고 화친론, 협상론의 입장에 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청구는 철수화하고 남한산성은 포위해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훗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명길이 비겁자라는 오명을 무릅쓰고 청과 협상을 벌여서 포위되어 있던 남한산성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 그런데 살아남은 지식인들은 전부 도리어 최명길을 비겁자라고 매도하고 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돌아오니까 또 과거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청군이 물러간 다음에는 오히려 큰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청나라와 맺었던 화약을 파괴하고 청나라에게 복수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으로 수도까지 함락당하고 10만 가까운 포로들이 끌려간 나라가 무슨 군사력, 무슨 경제력으로 이제 세계 최강으로 떠오른 청나라하고 맞서 싸울 수 있겠어요 이건 그야말로 우리 내부의 찻잔 속의 태풍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때 이제 최명길은 정승자리에 올라가지고 왜? 인조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만신창이가 된 백성들을 보듬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난하기 짝이 없는 이 나라를 정상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나라에게 이렇게 깨져버리고 항복했다는 사실을 저 바다 건너 일본이 분명히 알 테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정책을 조금만 소홀히 하면 일본 애들이 또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을 무조건 욕만하거나 야만이라고 배쳐갈 게 아니라 개들을 잘 다독거려서 개들이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는 동안 딴 뜻을 품지 못하도록 끌어안아야 됩니다 일본을 포용해서 안보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최명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냐 여러분 요즘 왜 소년가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자기 뜻에 동조하지 않지만 그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런 나름의 소년가장을 자임하면서 망하기 직전의 나라를 부둥켜 안으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고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역할을 해보면 절감을 하시겠지만 비판은 굉장히 쉬워요 요즘 여러분 잘 쓰는 말로 옮기면 남을 씹어대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파괴도 쉬워요 다 때려 웃으면 돼요 그런데 파괴한 상황에서 그럴 듯하게 새로운 건설을 해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비판은 쉽지만 그 비판을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10만 가까운 민간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건 뭐냐면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크고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심각한 비극을 겪는 사람들은 젊은 여성들입니다 청구는 아까 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도 그거를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지만 조선을 서울 이북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젊은 여자들을 인간 사냥하는데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법률적으로 허용된 이 만주족 장교들은 조선 여자들을 막 서너 명씩 붙잡아가지고 심양으로 끌고 갑니다 자기 첩을 삼으려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심양까지 70일 걸린다고 했잖아요 70일 동안 이동하면서 쉬어가는 순간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녀석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조선 여자보다 예쁜 여자를 사로잡았으면 수시로 인간 시장을 열어가지고 교환을 해요 그럼 여자들이 완전히 상품이 된 겁니다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끌려가는 거예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는 심양에 도착해 보니까 나를 첩이라고 끌고 온 청군 장수들이 10중 8구 유부남들이에요 여러분 유부남이라고 하면 심양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주족 본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만주족 본처들이 보기에는 자기 남편이 조선 전쟁에 갔다가 한 세 달 만에 돌아왔는데 자기보다 훨씬 예쁜 여자를 두세 명씩 데리고 와서는 같은 집에서 산다고 일방적으로 통골하는 겁니다 그럼 만주족 본처들이 보기에는 거기에 발끈에서 막 질투심, 투기심 같은 게 발동하지 않겠어요? 그다 누구한테 퍼붓겠습니까? 조선 여자한테 퍼붓는 거예요 심지어 청나라 기록에 보면 어떤 남편이 끌고 온 조선 여자한테 끓는 물을 퍼붓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여자를 망가뜨려야 내 남편의 마음이 나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이제 끌려간 여자들을 조선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기울이는데 문제는 양반, 집안에 특히 결혼했던 여자들은 이미 유부녀가 됐고 정조관념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시대에 청나라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조정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는데 이 척하팔 출신의 대다수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부녀들의 경우 본래의 남편들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됩니다 오랑케에게 몸을 망친 여자들이 어떻게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받들고 자식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끌려갔던 여자들은 무조건 정절을 잃었으니까 다 받아들이지 말자고 하면 그 여자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죽거나 비군이가 되거나 이런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자들을 매도하는 분위기에서 유일하게 거기에 반대를 해서 그 여자들을 조선이 포용해야 된다 함부로 끌려갔다는 이유로 자기 본래의 부인과 이혼하게끔 하면 이거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정책이다라고 해서 끝까지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최명길입니다 그래서 약간 야사 비슷한 얘기지만 이 여성들이 심양에서 몸값을 치르거나 아니면 탈출해서 서울로 돌아올 때 여러분, 저기 왜 홍재천이라고 알죠? 홍재천 옆에 큰 연못을 파서 그 연못에 들어가서 몸을 씻은 여자들은 정조를 회복된 걸로 해주자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당시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는 그런 방식밖에는 문제를 해결할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라면 특히 여성학 하는 분들은 최명길은 참 절절한 페미니스트였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백성들의 삶을 정치하는 관리가 가장 밑바닥에 비참한 상황부터 보듬지 않으면 그는 정치인이나 관리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대다수 신하들로부터 최명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화친으로 나라를 팔아먹더니 저 돌아온 여자들까지 옹호하면서 명분과 의리를 망친 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병자호란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을 포함한 한반도의 현실에서 한번 고민해 볼 게 뭐냐 오늘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두 나라 모두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민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공직자 내지는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보여주었던 리더십의 특징들을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책임감과 희생정신 그리고 유연하고 전략적인 마인드 철저하게 현실에 발을 디디고선 실사구시의 자세 또 나아가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제시 능력 이거는 어떤 사회가 되고 어떤 사회에 어떤 고난이 와도 거기에 소속된 개인이나 조직이나 회사나 사회 국가 조직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덕목을 일반 사람들이 조금 의미 있게 자기 자신을 키우는 방향 속에서 키워나갈 때 이 국가의 역량이 확충되고 지금 한국 사회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나름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청나라가 지금의 중국이고 그 당시 명나라가 지금의 미국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거대한 패권 경쟁 과정에서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는 늘 이런 고민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 최명길 같은 사람의 리더십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회를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 그리고 그런 상상력 그리고 그런 용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두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약간 초과해서 저 혼자 떠들었는데 호기심과 상상력이 발랄한 여러분들이 아마 나름대로 질문을 준비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몇 분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학생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수빈 학생 안녕하세요 유아교육학과 재학 중인 오수빈입니다 최명길은 조선 사회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 활동한 정치자이자 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결정들 때문에 천하의 간신이라고 비판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조선 사람들 모두를 살리고자 했었는데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면서 책임감과 희생정신, 전략 마인드를 지녔던 최명길을 그 시대의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과거의 리더상과 현대의 리더상의 차이점 또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대의 리더에게는 어떠한 역량이 더욱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시대의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르지만 사람 사는 패턴은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의 질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조직에 속해 있는 특히 공직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최명길 같은 사람이 발휘했던 책임감, 희생정신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가져야 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아까 왜 제가 포로 문제까지 염두에 두면서 항복을 하더라도 두세 단계 앞을 예견할 줄 알았던 그의 전략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중한 덕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된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학생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화공생명공학과 재학 중인 이보형이라고 합니다 최명길이 청에 항복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결국은 조선을 위한 일이었지만 척화파나 몇몇 국민들에게는 그저 청에게 굴복한 비굴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최명길은 이러한 사람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즘은 특정 직책의 결정이 다수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으면 그 직책을 사퇴하는 등의 행위로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최명길의 경우 이런 사람들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했을지 궁금하고 더 나아가 저희가 리더가 되었을 때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팀원들에게 비판을 받았을 경우 저희는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잘 행동하고 잘 대처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하고 조선왕조는 기본적으로 좀 다른 사회죠 조선왕조라는 얘기는 최고 권력자가 왕이니까 일단 최명길이 그런 입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왕이 끝내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인조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98%의 척하파가 청나라하고 무조건 싸우자고 주장할 때는 저렇게 다수가 저런 주장을 할 때는 저 사람들이 분명한 대책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막상 전쟁이 터져보니까 그 98%의 얘기가 그냥 곰염불이 떠는 거예요 총군은 수도 한복판으로 들이닥치기 직전이고 강화도로 가는 길은 끊겼고 싸우자고 주장했던 척하파들은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비겁자라고 매도되었던 최명길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가서 이 나라의 지존인 나를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나서니까 그의 어떤 인간적 진정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남한산성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신하들의 반대를 일축하면서 결국 최명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조직에 10명의 구성원이 있다고 하면 10명 중에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나머지 8명하고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이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10명 모두가 똑같은 방향으로 갈 때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도 조선에 최명길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은 인조조정에게는 상당한 행운이었고 학생도 어떻게 하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하셨으니까 열심히 복수하시고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덕목을 장기적으로 쌓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인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최명길은 주화론을 통해서 조선 최고의 국난 중 하나였던 병자호란을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도 조선이 회복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상환과 같은 척화론자들의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를 봤을 때 뭔가 지금까지의 사회적 통념과 반대되지만 그래도 시도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로서 또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런 용기 그리고 또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한 학생보다는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그동안 경험해 왔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경험은 절대적인 효용성을 갖지 않는데 다만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성리학이라는 것을 누구나 공부하고 있던 시절에 최명길은 아주 특이하게도 양명학을 공부하기도 했던 양명학자였다 그가 그렇게 딴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넘어서서 조선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남들이 안 했던 것을 했던 현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저한테 강의 듣는 학생들에게도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외 한계에 머물지 말고 문과, 이과를 넘어서는 다양한 측면의 공부들을 열심히 해서 특히 그걸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독서겠죠 이런 걸 열심히 해서 남들이 얘기하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차근차근 기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책을 10권 읽고 20권 읽고 50권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마 부쩍 달라져 있고 이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상력이라든가 사고력이 높아진 여러분을 저는 발견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외국어 계열 재학 중인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병자호란이 떠오르는 강대국 청나라와 상대적으로 기울어지던 강대국 명나라라는 선택지 중에서 조선이 명나라를 선택함으로써 조선이 당했던 전쟁이라고 하셨는데요 현대사회에서 다시 강대국 사이에서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병자호란의 아픔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강의하는 사람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는 특이한 재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17세기 초반의 명청교체와 지금 전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을 똑같은 차원에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 이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예측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철저한 예측과 연구를 통해서 어떤 방향이 전해지면 국가 내부에서 사회적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따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특히 정치권에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치적 분열 때문에 외교정책도 하나로 합을 모으지 못하고 망가진다면 그거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결국 정치적 합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이고 최선의 방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미국하고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동맹으로서의 관계를 철저히 유지한 바탕에서 중국하고도 결국 우호를 거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건 말은 쉽지만 굉장히 골치 아프고 고차원적인 방정식이니까 나중에 진짜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로 오게 된다고 할 때는 결국 우리 입장을 정하는 그런 내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견 통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마 이 정도 답변밖에는 그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뭐 별로 재미없고 어쩌면 지루할 수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역시 이 지성학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 앉아계신 분들의 그 반짝반짝한 눈동자 이걸 보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많이 던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